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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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락했지? 아... 진짜 너... 야 돌았냐? 팀장님... 한 달 전에 파운데이션 왔거든 기획팀에서 일하게 된 오선영이라고 합니다 그래 잘 부탁한다 잘해보자 왜 나도 잘 부탁한다 야 농담이에요 쟤네 오늘 아침에 헤어졌대 니 맘대로 헤어지냐? 너도 니 맘대로 바람 폈잖아 아 바람 폈으면 통친거 아니야? 그걸 끝났다고 하는거야 병신아 말없이 핀거잖아요 바람도 말을 하고 핀거 그게 바람이냐 그러니까 바람피지 않았다는게 중요한거 이만 열면 거짓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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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아... 아... 파리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내 스타일이 아니야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